가셔서 네! 가져오고 꼭 해쳤습니다. 편하게 팀 MPTI를 전반적으로 하며 가져오셔서 테이블 위에 올리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쇄TV! 팀 MPTI의 라이프와 가슴! 게임을 위해 사활에 부탁해서 먼저 MPTI를 완성을 하며 팀원 전반적인 비밀레인지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원 앞에 보여주시고 왜 팀 MPTI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ENTJ!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일단 저희 팀원 중에 저랑 지원영이랑 무빙 같이 ENTJ이라서 그래서 오늘 또 지원형이 마이크만 잡으려고 끝장닫다고 해서 지원형이 좀 A면으로 해준다라는 의미를 BATJ로 올라왔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엑셀멘트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A면으로 하나씩 들어주시면 되는 거에요. 자, 우리 여자친구의 테이블! 이야... 몇 가지 된다? 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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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해가 안 맞지 마세요. 아이예요! 네, 저희가 아르펜디랑 지은연님께서 다 A면으로 시작하는데 지금 지은연씨가 자기의 뱅탈과 E에서 A면으로 한다고 해서 아이아이아이!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예요! 자, 우리 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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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이예요! 이와이예요! 아이예요! 아이예요! 어... 저희 4명 중에 정한 2분 나머지가 다 이어줘죠. 이렇게 IS DJ로 정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짜리 나오시고요. 지금부터 게임 1위 시간, 맥주 1위씩 물려서 조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부터요! 세레모니의 배틀입니다. 세레모니의 배틀입니다. 지금부터 아... 우승을 한다면 우리 팀만의 세레모니를 먼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팀으로 상인하시면서 우리만의 세레모니 장인들 맞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1분이 들을 테니까 우리만의 세레모니를 지금부터 안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세레모니를 보여줄 것인가? 1등 한 팀 연결된 박수로 가장 잘하는 팀 한 팀 맥주 타이틀의 게임을 위해 물린 팀이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상인을 하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혼자 혼자 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밴드 자,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데 여기서 실제 LBTI의 성격이 나오고 있는 걸 작품적인 강민 선수의 모습을 보십시오. 네, 네. 어, 그리고 우리 여자 주체국회 선수는 열심히 통로도까지 멈춰 상대를 준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 어, 엄청나게 앉아서 당첨 당첨 안 돼 안 돼. 네. 자, 20초 남았습니다. 20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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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매달 백회사에서 각 참고로 보시고 가장 잘한 것 같다는 박수를 보내보시면 1팀 팀을 가리겠습니다. 자, 20초 연락 박수 박수 아하 아... 당장 센슨의 선수가 이미 끝났습니다. 이게 어려운 견네잖아요? 새벽에 크리스마스 패식 생상인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단영지를 살펴려고 하고 있군요. 평소에 안해봤기 때문에 출근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2위에서 3위! 지켜봐야 겠지만 저희가 승산이 있지 않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논의가 끝났습니다. 절에 앉아주시고요. 네, 앉아주시고. 가장 자신 있는 낙차 쇼트랙 선수를. 네, 자신 있다고 해서요. 그래도 이게 순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몇 번째 순서. 몇 번째 순서는 시작합니다. 원하는 데는 되겠습니다. 몇 번째 순서.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로. 네, 그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순서로 바로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랑 쇼트랙 선수를 박수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 피닉시스 약간 설정.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네. 자, 박영기 선수가 마지막 순서로. 우리 있는 한한상황의 세레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박영기 들어오면 됩니다. 하하아 수고하셨습니다 1등 아 이제 그렇듯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와아 아 아.. 확실한 수건은 남자들에게 굉장히 불쾌하시는데요 하지만 그 부분들을 즐거움으로 수호하시겠습니다 남자 시청자 트레이닝 선수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함께 스피드스케이팅으로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고하셨던 부분들은요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븐틴 스피드스케이팅 혹시 뭐 설명을 드러낼까요? 아무튼 너무 설명을 드러낼게요 네 설명이 없으세요 dissipation 스 öl 어우 자 back up 하나님組み al.こ. at 친구 선수들 오예 감사합니다 어 마구 Gotta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 Min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질문은 어떤 팀이 될까요? 이제 우리 염창 추첨적인 선수들 고용 씨 말하겠습니다. 가장 다행히나요? 네, 한 번만 보셨어요. 역시 나이... 나이... 입니다. 네. 아... 마지막까지는 상의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두 팀을 보고 놀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된다. 위기감을 좀 느낀 것 같은데요. 나가요? 세레모니메틀! 여자 슈트트랙! 준비되셨습니다. 혹시 설명이 필요하니까? 필요합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대주라는 종목에 이제 매달 딴 거잖아요. 엉덩이를 밀어주는 종목이니까 내 엉덩이 수고했다라는 뜻이 되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제 엉덩이 Då 넣음을 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detriment Warye 2020 여러분 세븐틴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1등을 기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선수들 선수들이 가장 잘한다 박수로 해보세요. 스피드 레이팅 선수들이 잘한다 박수로 해보세요. 스피드 레이팅 선수들이 잘한다 박수 1등을 기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선수들 선수들이 잘한다 박수 1등을 기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선수들 선수들 선수들이 잘한다 박수 1등을 기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시작입니다.